동현법 부장님, 민호 오빠, 필수 오빠, 그리고 우리 트리켓처 것바디 가족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 실장님, 지혜쌤, 은지쌤, 혜진쌤, 다윤쌤, 우리 이미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라운더님과 리즈님, 그리고 수연언니, 기현언니, 성찬이. 우리 댄서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부모님,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썸냐들 지치지 않고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정말 정말 제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인썸냐. 인썸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열심히 활동할게요. 라이브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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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알아. 숨이 막혀.